허준재. 오늘. 아무도. 집에 못 가. 여기가 집인데 허준재. 특히 너. 나. 어머나 전화. 야. 어디가. 움직이지 마. 여기 있어. 아 또 안받네. 어? 내 전화 맨날 씹어. 심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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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러려고 이 전화기 사준 게 아닌데. 동작 정지. 어디. 어우 진짜. 이리 와. 어디가. 왜 이래. 하지마. 왜놔. 아무도. 집에 못 가. 엄마 뭘 못 가. 야 지금 가야 내일 출근해. 안돼. 야. 못 가. 해 쬐는 거. 보고 가. 얘 왜 이래.